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있는 네일살롱을 방문을 해서 제가 페리큐어를 받으면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페리큐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페리큐어 체어에 물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뉴욕의 페리큐어 체어는 대부분 백 마사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안락하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편안한 기분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큐어 체어에 있는 마사지의 기능은 일반적인 체어 마사지의 어떤 기능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번째 단계로써는 기본적으로 소킹 물에 담그기 전에 발톱에 커트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꼼꼼하게 커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직원분들 중에서 페리큐어 서비스를 잘 하시는 직원분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 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겠다고 하면서 좀 발톱을 길게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제 발톱이 조금 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페리큐어 서비스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일살렁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매상의 50% 이상을 좌우하게 되는 서비스가 페리큐어죠. 자 커트가 다 끝났습니다. 두번째 단계로써는 이제 커트가 된 발톱을 파일로 해가지고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 손님들이 원하는 이제 발 모양의 쉐입을 만들어 주게 되죠. 지금 직원분이 쓰시고 계시는 이 파일은 이제 동부 쪽에서는 80% 이상의 네일살렁이 많이 쓰시고 있는 트로피칼 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많이 쓰시는 이유가 중간에 있는 고무의 탄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 쓰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고무는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파일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젤 매니큐어나 네일 매니큐어 쪽으로 할 때에도 저 파일을 쓰고 있죠. 자 작업이 커트가 다 끝났습니다. 세번째로는 이제 끝난 발을 물에 담가서 발을 불리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나머지 한쪽의 발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페리큐어 손님들이 굉장히 많구요. 레귤러 페리큐어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스파 페리큐어라고 해서 어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른 발도 한쪽이 이제 서비스가 끝났구요. 소킹을 한 다른 발을 꺼내서 이제 큐리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는 장면은 큐리클 오일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라줬구요. 푸셔로 해서 발톱 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큐리클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가 이제 직원의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가게에 있어서 저희 네일살롱의 샵의 비즈니스의 매상에 있어서도 다른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가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리클과 쉐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마사지를 얼만큼 잘 해주느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게 되죠. 자 정리를 큐리클을 1차적으로 끝낸 부분은 이제 알코올 솜으로 해서 살균 역할을 하게끔 준비를 해가지고 닦아주면서 큐리클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큐리클 제거를 하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은 손님들이 저 큐리클 제거를 원하지 않는 손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큐리클 제거를 자주 하게 되면 보통 그 제거를 한 부분이 더 길게 자라거나 굳는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들인 경우에 면도를 처음부터 자주 하거나 또 아니면 면도를 굉장히 깊게 하게 되면 어떤 헤어 부분이 더 굵고 자주 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치하고 비슷하겠죠. 레귤라 페리큐어를 받는 기본적인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스파 페리큐어 같은 경우에는 35분에서 45분, 50분 정도의 사이 서비스 시간을 갖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지금 직원분께서 굉장히 찬찬히 꼼꼼하게 또 발을 봐주시고 계시네요. 저렇게 페리큐어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이제 저는 백마사지에 있는 마사지 기능을 통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가 발을 받는 서비스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필링이 좋죠. 자, 한쪽 발의 큐리클 제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깔끔해졌나요? 파란 버프로 해가지고 마무리로 주변에 거칠거칠한 면을 좀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킹을 하고 있었던 다른 발을 꺼내고 지금 작업이 끝난 발은 제가 다시 소킹을 하기 위해서 담갔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이제 겨울에는 스파 페리큐어를 받는 손님들이 많고요. 레귤라 페리큐어를 받는 여름철에는 손님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페리큐를 받으면서 만족도에 따라서 가게의 단골 손님을 선택이 되거나 또 가게를 방문하는 일이 많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분에서 25분이 걸리는 레귤라, 매니큐어, 페리큐어의 어떤 그 시간 동안에 여름 같은 때에 보통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는요. 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예약은 하루 전까지 받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직원분께서 정말로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그러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십니다. 전체적으로 큐리클을 제거할 때는 뭐 어떤 다른 기분을 특별히 더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발을 담갔다가 불린 상태에서 꺼내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어떤 필링에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일살롱에서 쓰고 있는 도구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검열도 많이 나오고 손님들이 그러한 선호되는 취향이 많기 때문에 살균을 해서 쓰거나 일회용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어떤 트렌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구를 다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쓰는 걸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네일살롱 비즈니스 오너들께서는 쓰고 있는 전체적으로 네일살롱의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청결과 살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통 레귤러 페리케어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또 주변에 있는 경쟁가계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는 레귤러 가격이 25불에서 많게는 40불 정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스 텍스하고 플러스 팁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큐리컬을 제거하면서 저렇게 쉐입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자 양쪽 발에 이제 어느 정도의 큐리컬 제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은 제가 지금 오른쪽 발은 소킹을 하고 있고요. 왼쪽 발은 소킹을 한 상태로 지금 작업이 끝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이쁘게 됐나요? 뭐 남자 발들이 워낙 안 이뻐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의 발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발바닥과 이제 어떤 주변에 종아리 주변에 어떤 스크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나온 각질들을 제거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스크럽을 받게 되죠. 사실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 네일 살롱들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큐리컬을 제거한 다음에 스크럽을 하면서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 많은 손님들이 마사지에 필링해서 가게에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또 경쟁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도 페리케어체어에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저 마사지를 얼마나 느끼느냐고요. 지금 발바닥을 문지르면서 기본적인 켈러스를 제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스크럽 페리케어 부분에서 저 켈러스 부분에 옵셔널을 주면서 켈러스 엘리미네이터라는 옵션을 더 두고서 플러스로 해가지고 양 발을 받을 때 평균 12불에서 15불, 18불까지 엑스트라 차지를 하면서 받게 되는 서비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여름에 슬리퍼나 이제 어떤 샌들을 신으면서 켈러스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페리케어 서비스에 있어서는 옵셔널 구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네일살룸들이 켈러스 엘리미네이터 그러니까 각질을 전문적으로 제거를 하는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직원분께서 저에게 한쪽 다른 발을 스크럽을 해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부분과 발바닥 지압을 해주시면서 스크럽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오른쪽 발에는 발바닥에 스크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다른 경쟁가게들의 경우에는 한국산 떼수건으로 저 작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떼수건을 볼 일이 없고 또 떼수건에 대한 필링이 지금 작업을 해주시고 있는 도구하고 또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한국산 떼수건으로 해서 저렇게 각질을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럽 단계가 거의 끝나갔고요. 양쪽 발을 물에 담가서 린스, 헹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럽을 하는 가운데에서 생겼었던 어떤 각질이라든가 마사지를 하면서 스크럽 로션을 발랐었던 부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 네일살롱의 페르케 체어를 만드는 생산업체에서는 지금 물을 소킹을 한 물이 드레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핫 타월로 닦아내면서 약간의 어떤 전체적인 물기를 제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 발을 스크럽을 받고 마사지를 받고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물에 한번 불리고 스크럽을 했기 때문에 발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발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발 마사지는 이제 발 크림으로 해서 종아리에서부터 발바닥으로 양손으로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 페르케의 가게마다 비즈니스의 경쟁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사지의 필링을 얼마나 기분 좋게 느끼고 손님이 만족감을 갖고 나가게 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오너 분들께서는 이 마사지를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페르케의 마사지를 하는 서비스를 직원분들을 남자분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사지는 발 마사지 발바닥을 지압하는 단계에서부터 종아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누르는 압박감이 좀 더 좋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남자분을 쓰는 거거든요. 자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 마사지를 하면서 발바닥을 지압을 하기 때문에 레플렉스 알러지라고 해가지고 발 지압에 대한 비즈니스 옵셔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을 받는 가격이 보통 평균 12불에서 15불 사이에 보통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되면 발바닥을 지압을 더 받는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님들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 단계입니다. 사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시간이 한 2분 남짓 하는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 직원분은 많이 해주시네요. 시간도 많이 들이시고요. 사실 저에게 지금 해주시는 시간이 한 4분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피로감도 좀 풀리게 되고 릴렉스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과정이죠. 어떤 직원분들께서는 이제 장갑을 따로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렇게 맨손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거는 직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쪽 발에 마사지가 끝났고요. 다른 발에도 이제 발 크림을 받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등과 또 종아리에서부터 발바닥을 마사지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는 발바닥에 지압점을 눌러주고 계시고요. 오늘 해주시는 서비스 직원분도 굉장히 힘이 굉장히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제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게끔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사지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해주시네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다 끝난 상태가 되는데 마사지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사지와 페리큐어와 네일 쪽은 이제 팁의 구성이 평균 20% 정도를 주시거나 기분 좋으시면 이제 25% 정도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 주는 팁보다는 5% 정도에서 10% 정도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주시게 되죠. 왜냐하면 음식을 받으시는 서비스보다는 직접적으로 시간을 받아서 제가 느끼는 필링의 시간과 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통적으로는 이런 마사지나 네일 살롱 그 다음에 이런 스킨십을 오가는 스킨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팁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이제 마사지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좀 제가 아쉬움도 있고 사실 저처럼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스파페리큐어를 다음번에 받게 되죠. 이제 추가적으로 마사지를 더 돈을 주고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사지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뿌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살균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알코올과 살균제를 통해서 인펙션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보호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새니타이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직원분께서 지금 한 개 한 개 발가락을 보시면서 이제 컨퍼밍을 하고 계세요. 이제 뭐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헤어살롱에 가서도 머리를 깎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뒤 옆에가 잘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엑스트라 어떤 마무리 단계를 하는 관계하고 같죠. 자 새니타이징을 한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다시 한번 만져서 전체적으로 클린을 해주셨고요. 직원분께서 보시기에 약간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아까 큐리클 제거를 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이 직원분님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기보다는 손님이 많을 때 특히 여름철에는 저런 컨퍼밍 작업을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다음 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예약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는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이 레귤라 페르케어가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50% 60% 심하게는 70%까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 분배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일이 많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큐리클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잠 처리를 지금 다 끝내고 마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칼라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많이 선택되는 칼라가 핑크, 레드 계열이 많고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색깔을 칠하진 않고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명 칼라를 제가 지금 발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페르케를 받을 때에는 페르케를 다 작업을 끝난 다음에 특별히 어떤 파라시 칼라를 바르지 않고 있는 게 보편적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깨끗한 모습과 이런 작업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받는 단계에 있어서 저는 투명 매니큐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페르케를 받은 거에 파라시를 바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 분들마다 좀 틀리겠지만 한 2주 정도 가게 되죠. 자 페르케어의 그 파라시 칼라를 다 받은 다음에 탑 코딩, 이제 코팅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지속력이 길게 되죠. 파라시 칼라를 바를 때에는 매니큐어하고 동일하게 가장자리 부분부터 받게 되고요. 꼼꼼하게 가장자리를 발라줘야지만 발톱이 좀 더 길어 나가면서도 어글리하게 또 일부분만 길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좀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발라주시게 되죠. 가장자리에 조금 밀려나는 부분은 저께 닦아주시옵니다. 숙여 닦아주시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깔끔한가요? 자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25분 정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제가 돈을 드렸다, 돈을 썼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끝나서 드라이기를 가기 전에 이제 슬리퍼를 신게 되는데 이 슬리퍼는 가게에서 그냥 프리로 주시는 슬리퍼입니다. 보통 이제 주차장까지 걸어나기에는 좀 약하고요. 드라이 머신까지 가기 위해서 신는 슬리퍼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라잉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는 한 7분 에서 10분 정도 드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마르게 되고요. 자 드라이가 다 끝났습니다. 그 위에 대부분 본인들이 끝나고 나서 탑코링을 한 번씩 다 바르게 되는데 제가 저도 한 번 많이들 하시니까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지금 탑코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죠? 자 오늘 영상 전체적으로 네일살롱에서 페리큐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다음에는 더 좋은 구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리큐어 서비스 받았습니다. dalam 페리큐어 서비스 받았습니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